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이지훈의 이지그룹입니다 오늘은 ppt 활용법에서 이 인물 배경을 없애고 싶어요 이 인물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변경하고 싶어요 그래서 배경을 없애고 이런 식으로 이 인물만 딱 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모형만 갖고 싶은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ppt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먼저 이렇게 가볼게요 그림부터 불러오는 방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이렇게 열죠 열고 그 그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복사를 하죠 이렇게 컨트롤 C를 해도 되겠고 복사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옵션 컨트롤 V를 해도 되고 붙여넣기 옵션을 해도 됩니다 컨트롤 V나 붙여넣기 옵션 이렇게 해서 이 인물만 남겨놓고 이 주변 배경을 이 하얀색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려면 뭘 하냐면 이 그림을 딱 눌러봐요 그러면 이 그림 서식이 있어요 그림을 딱 클릭을 해요 그럼 여기 배경 제거가 있습니다 자 다시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 서식이 뜨고 배경 제거가 떠요 이 배경 제거 클릭을 딱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핑크색이 뜨죠 그때 내가 보관할 영역 여기에 이 보관할 영역 표시 얘를 클릭을 하고 내가 보관할 영역이니까 없애지 않을 영역인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클릭을 해주면 남아있고 이 바지 부분도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건 보관이 돼야 되니까 클릭을 하고 이것도 없어졌죠 다 됐죠 근데 이 머리가 있죠 머리 머리가 핑크색으로 덮어져 있으니까 얘도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머리 날아가요 뚜껑 날아갑니다 자 이것도 다시 자 그러면 이 부분 보관됐고 나머지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 내용 유지 자 보관할 영역 표시 했죠 변경 내용 유지 탁 클릭해주면 싹 사라집니다 마법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돌려서 이렇게 회전시키라고 돌리면 이렇게 반대편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 수 있겠고 맘 놓고 이 사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유용하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이지원의 이지 그룹이었습니다